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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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어떻게 돼? 딱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파이 하이파이 앉자 소프 그럼 거기서 안 돼요? 알았죠?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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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라우드 왼쪽 하하하하 양이 분명히 있을거 같아요 광고에서는 적인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촬영할 때 찍은 적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15년 동안 활동하다보니까 고양이랑은 찍은 적이 있어. 기름장면이 또 고양이랑 찍었었어. 근데 오늘은 좀 웅이인데 웅이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지. 내가 좋아하나 봐요. 네. 준비를 했어? 아직 안 못 먹었겠네. 하루에 한 끼 먹었어. 왜 이렇게 한 끼 밖에 안 먹었어. 성격인데. 뭐라서 먹었어? 섹션! 먹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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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컷. 너무 걱정이네. 안전. 초. 불안. 기다려.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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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귀여워. 귀여워 죽겠네. 몽아 몽이는 아직 더 남았죠? 네 몽이는. 아휴 힘들겠는데 집이 가서 완전 벗겨. 잘한다. 너무너무 스킬을 보여주지 않아야 돼. 저만의 지금 스킬 말고. 전문가다 해. 그렇지. 뛰어. 물어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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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닥에서. 키키키태. 진짜 힘들어. 나 그래서 2만 원 낚싯대 하나 사가지고. 낚싯대 팔고 눈. 낚싯대 끝에다 이렇게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낚시에. 앉아가지고. 이게 애들이 순번을 정해서 자기네들끼리 놀더라고요. 서열이 있어서 그런 거. 가장 이제 자니가 먼저 와가지고. 먼저 이제 난리를 치고. 대앞에서 쿠키가 이제 약간 좀. 껴볼까 말까 껴볼까 말까 하나가. 머리가 끼어들어. 쿠키는 또 가만히 있어요. 머리가 끼어들어가지고 또 놀다보니까 보기가 와. 자니가 제일 먼저 실직을 내면. 머리가 좀 놀다가 이제 쿠키가 와가지고. 보기 괜히 약간 좀. 서열이랑 관계가 없어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낚싯대가 하고. 그런 편이지. 그렇지. 지은 씨 고양이도 이 사료를 먹었어요. 아니 어제 딱 보내주셔가지고 딱 먹여봤는데 잘 먹더라고. 원래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까다로워. 그래서 나는. 조마조마했지. 조마조마했는데 잘 먹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crianças 웃기겠네. 코멘지ρώined 또 하자. 비 페이니티 샤 Mar 막 이러فسischer 데같은. 네일이 자카르타가 없디죠. 자카르타가 와서. 핵믹팅을 하고. 자카르타에서 바로 일본 넘어와서. 국도 시상식을 하고. ASSANI를 잘 되 rectangular. 배 najbardziej. 내가 왜 아 spezie 제가 지식을 하고. 년이 있나요? 확실히 바다 지식을 하고. 제 이름이 자카르타리라고 하는데요. 꿈ускул Hermanmuiran에서 바로는 이런 일들이flu기까지 같이 왔어요. 오늘 끝내자마자 일본에서 꽁꽁으로 갔다. 이제 꽁꽁에서 그 미팅을 합니다. 올해도 되게 열심히 보람차게 즐겁게 보냅니다. 올해 마무리도 파이팅!